오늘은 다이어트에 좋은 간식 피넛포토벌을 만들어 볼건데요. 시작해볼게요. 고고! 처음에 오트밀 40g을 준비해주세요. 그 다음 오트밀을 빈 용기에 넣어주세요. 땅콩포터 준비해주시고요. 땅콩포터도 크게 1큰술 넣어주세요. 마지막 알룰로수 3큰술 넣어주세요. 아,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지금부터 재료들을 꾸덕기실때까지 잘 섞어주세요. 잘 섞었으면 영상처럼 한입 크기로 만들어주세요. 음, 동글동글 너무 귀여운데요? 살 빠지는 오트밀 피넛포토벌 완성! 이거 정말 달달하니 꾸덕하고 맛있고요. 냉동보관해서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.